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 선교사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슐라 선교사와 두 자녀와 함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가장 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2,500만, 종교는 카톨릭이 90% 이상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사회주의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렵고요. 이제 공산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0, 900만의 사람들이 떠났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특별히 GMI는 30여 년 전에 최초의 순교자이신 김순성 선거사님을 파송하였고 야로마미 부족을 방문하러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오리놓고 가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후로 2대 선거사이신 김재양 선거사님을 파송하셨고 20년 가까이 베네수엘라에서 그 아마존에서 정말 열심히 힘들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18년 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차베스가 모든 선거사들을 파송할 때 추방할 때 김재양 선거사님도 추방당하셔서 지금은 파나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거사들이 추방당할 때 저희 선거사는 저희 가정을 3대 선거사로 파송하여 저희는 지금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직접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현지 교회들을 일으켜서 현지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동원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훈련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존에 선교센터를 세워 그곳에서 인디어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신학교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기 70명 목사님이 졸업을 하셨고 지금 현재 100여 명의 2기 3기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사회주로 만들기 위해서 22여 년 전에 대학생들을 사상교육시켜 지금 베네수엘라 리더들이 다 대학교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바뀐 베네수엘라를 보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미래의 리더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리더십스쿨을 열어 그들을 말씀과 성격적 세계관 그리고 영성을 가르쳐서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을 훈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앞으로의 베네수엘라를 바꾸시리라고 확신합니다.